터래 어 뭐야 조심해 위에 바스티온이랑 라인 내가 신사 풀까 내가 신사 풀게 중독에 중폭해 드릴까 그냥 터뜨려 보여 그냥 오케이 바스티온이 바스티온에게 오케이 가자 가자 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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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잠깐만 아우샤 어 네네 치료 한번 해봐 어 지금 올라오지마 안올라게 게임크리가 그 방어만 끌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파라 무섭고 뭐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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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파라 파라 다시 응징했고 한 번 더 죽여 영웅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 영웅은 죽지 않아 죽어서도 살아있는거지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어디갔어 이제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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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와 우리 좋아 나 한번도 안죽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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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고릴라로 어그로 끌게 이거 방탄유리죠 예 감사합니다 방탄유리다 어 방탄유리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지금 오 오케오케 나이스야 나이스야 개나이스 오 어 괜찮아괜찮아 충분해 조조조조조조 오 아주좋아 지금 아주좋아 개학살 개학살이야 지금 개학살 진짜 개학살 이 장션이야 오 완전 개학살이야 지금 개학살 오 좋아좋아좋아 팽치님 팽치님 보호막 몇시에요? 오 개학살래 개학살 학살 오진다 학살 오져 지금 위 바스티온컷 바스티온컷 오케오케 야 개쩐다 야 야 개쩔어 이거야 완전 완전 대박이야 지금 야 나이스궁 나이스궁 이거 하이라이트 내꺼다 하이페이스 개오졌다 진짜 하 이거 완벽하다 랭크전 승략 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였어 진짜 이거 내 시점에서 봤어져야되지 무조건 내 시점에서 봤어져야되지 이건 그냥 미쳤어 그냥 완전 퍼레이드 돌았어 진짜 어 그냥 여기서 바스티온 잡아주고 어 딱 쓸어주고 여기서 다 죽여주고 여기서 어 딱 저거 말고도 더 죽였어 이거 진짜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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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이거 마무리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걔 하이페스였다 아 진짜 이거는 천국패스였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